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청원중학교에 근무하고 계시고요. RCT 활용 수업부터 시작하셔서 지금은 교수 학습 방법 개선 해가지고 인성교육 전반기에 걸쳐서 굉장히 완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송형호 선생님 박수로 질환합니다. 지금 학년만 받기만 아니라 굉장히 필요한 상태인 것 같고 더 엄청 바쁘실 때인데 들어오시면 선생님들이 계속 웃음소리가 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연배가 아이들에게 참 편안함을 느끼는 연배들이 많으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원래는 학습 동아리 행사였던거죠? 네. 요초에는 이렇게 다 와주셔서 한편으로 송구하기도 하고 워낙 더 흔식이라서 제가 오늘 만들 페이지인데 여기 지금 선생님들 남성인 명왕에 ET21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서 K를 하나 붙이면 K, KET21을 붙이면 돌봄치유교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제가 오늘 기말고사 끝나고 보여주세요. 애들에게 영상끼리 올려놨습니다. 챙겨줄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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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 weiter서 준비했습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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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기 싸움을 보면 선생님들 보기에 얘네들 싸우는 게 잘 싸우는 것 같아요? 못 싸우는 것 같아요? 못 싸우죠. 못 싸우고... 잘 싸우고... 잘 싸우고... 아니, 질문이 잘 못 되나 봐. 네, 이거는 굉장히 세련되게 제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폭력이 오지도 않고 정확하게 따지고 된다는 거 같죠? 그리고 그 꼬마 애가 딱 허리추면 손을 얹고 얘기하는 이 장면이 있죠? 이게 사실은 여학생들에게 굉장히 배워야 하는 게 잘 됩니다. 네, 왜냐? 눈을 보고 마중, 마중면으로 싸워라 이거야. 그러면 거기서 끝이 나. 무슨 일이 났지? 그리고 상처도 덜 받아요. 근데 진짜 상처도 덜 받아요. 어디서 받아요? 집단. 빗을 찍는 거야. 이게 제일, 사실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싸울 땐 이렇게 싸우자라고 애들한테. 이왕에 말씀 나온 김에 여학생들 학교폭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먹을 주먹질해서 이렇게 하는 건 많이 줄었는데 뭐가 늘었어요? 집단. 특히 여학생들 집단이. 여학생들이 집단이 여성생님들은 집단을 하시나요? 아줌마들 집단을 하시나요? 네. 하죠. 이게 여학생들만의 대표가 아니야. 그 여성의 속성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성, 비화 아니야? 그게 이 책. 그 책에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성의 속성. 선생님이 학교폭력을 줄일 때 5년에서는 여자애들의 심리를 상당히 밑끠 짜고 있으셔야 예방할 수 있어요.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은 사무지는 마세요. 제가 사서 읽어봤는데 머리 덜 뽑히는 줄 알았어요. 엄청 어려워. 그런데 세월이 한창 지나서 그 내용의 핵심이 파악됐어요. 뭐냐. 여학생들에게 얌전하다는 야, 얌전하다고 하지 말자. 얌전하다, 착하다, 귀엽다라는 것이 사람에게 합당한 칭찬이 아니다. 그건 개에게는 할 칭찬이에요. 얌전하다. 하루 차례 있어. 바다 안에 보고 그거는 개, 애완전을 공원에 데려갔을 때 이 아이가 뭔가 바람쾌하는 게 그랬을 때 후쩍 하면서 과자 하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그런 칭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때가 되었을 때 자기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타이밍이 왔을 때 그걸 해요, 못 해요? 못한 나머지. 그 표현을 하는 것이 이 자기가 그동안 받아온 평가와 역행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여학생들에게 착하다, 얌전하다는 표현을 하지 말고 저는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조경래 시간에도 그렇고 애들이 뭔가 기분 나쁘게 따지는 듯한 말을 한 게 있죠. 그럴 때 참처받지 않죠. 오 자, 그랬어. 난 저렇게 압담하는 게 좋아. 그렇게 딱 띄워져버려요. 그러면 성윈윈이죠. 애도 기분을 해놓고 저도 우리 방에서 귓단은 찌디디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요. 특히 카페에 가서 여기 가셔서 찌디디라고 검색을 하세요. 누가 더 찌디디나 여기 여학생들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이 이야기만 해도 그 아 충분히 이 선생님들이 학교평격 귓단에 의한 학교평격을 예방하는 기막힘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특히 여중 휘경여중 보성여중 이렇게 여중에서 해가지고 히트를 치는 거예요. 전교차원에서 진행을 했어요. 복도에다가 이런 사이즈로 출력을 해놓고 스티카 붙이라고 해요. 자 한 목라인 3명대가 있다. 친구 B가 다 나와서 야 A가 뭐보고 X에 찍으라고 해. 얘가 C예요. 그 말을 전해들은 C가 보내서 어쩔 줄을 모르고 펄쩍펄쩍 뛰었다. A, B, C 등에 찌디디올림픽을 받는 누가 이길까 B 슉 슉 1, 2, 2, 3 누가 이길까 A, B, C 등에 학급에서는 간단하게 하고 비밀투표를 할 수 있어요. A는 1번 B를 2번 3번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정해봐. 스스로. 그러면요 생각보다 순식간에 애들이 심각해져요. 누가 가르치지 않나요? 말 흔하지 마시고 비밀투표 할 거예요. 연구부장님이 연구부장님하고 생제부장님께서 통계를 해주실 거고요. 비밀투표 들어갑니다. 비밀투표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표현지가 준비가 안 됐어. 그런데 애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것은 굉장히 소중이잖아요. 자 사장님 내가 어디로 가는게 좋겠니? 올림픽공원 갈래 어린이대공원 갈래 아차사 갈래 이런 세군데가 나왔어요. 그거를 우리들이 전하지마. 두렵죠. 그러면 애들은 자기들이 다수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뒷말이 없어요. 자 1, 2, 3입니다. 뒷담 깐 놈 뒷담 정한 놈 뒷담 듣고 화낸 놈 자 셋입니다. 사실은 이대가 싸움이 엄청나게 나고 중간에 이 학교 부모님이 집단가 되는데 이대공을 이 동네 학부모님들 막을 지어 1억짜리 소송이나 내가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1, 2상 정하셨습니까? 오케이 뒷담 수업 고개를 숙이시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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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명복을 숙이시고 연구의장님하고 생일과장님과 눈두로 통계하십니다. 준비하시고 시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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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뒷담 깐 놈 전향놈 뒷담고 화낸 놈 눈까지 해치지않아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소세하 눈 감아야지 실수요. 실수요. 3회 3회 2, 3, 4, 5, 6, 6, 7, 7, 8, 9, 9, 9, 9, 10, 8, 9, 10, 9, 10, 8, 10. 1번이 3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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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데 3번이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3번이라고. 어? 3번이 제일 특이하다. 이게 남학생들이 좀 이런 게 아니라. 남학생들. 야 끝까지. 하루되는데. 이러면 되겠다. 혼자야 되니까. 2번이 가장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우리 반애들한테 이런 얘기에요. 선생님이 결혼해서.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어머니가 쉬을 때도 없이는 것들이 기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10년간을. 어머니가 무슨 얘기라면. 어머니만 할 수 있는 게 일리는 있지. 심리 중에 일리는 있잖아.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아름답게 전해볼까. 그래서. 나름대로. 우아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 100번 하면. 본적인 관계도. 1번 밖에. 나머지. 아나. 9번은. 모두의 관계가. 다 나버렸어. 네. 뒷담을 쳐난. 찌질한 남편. 1차로 나버렸어. 그리고. 시어머니도 더 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우리. 우리 반은 앞으로. 뒷담. 하지마죠.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서. 작성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누군가의. 우리 반 학생이 누군가의 뒷담을 까면. 문상만원 쏩니다. 그 학생이. 되게. 아예. 흔들어. 마음을. 저. 단순한 변수는. 이 지갑 속에. 흥상을. 늘. 갖고 다니는다. 그래서. 충격이 있고. 음. 그리고. 결과를. 붙이는데. 어디다. 그 결과를. 교실에서 하면. 어디다. 붙이는 게. 가장 좋을까요. 뒷문. 저자리. 뒷문. 여는. 저자리에다. 딱. A4. A4는. 우리 애들에게. 너무 익숙해. B4. 가급으로 해가지고. 이 결과를. 우리 반의. 이미. 2번이. 명령이다.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마다. 그 이 도표를 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 뒷돈. 뒷담. 전하는 것이. 정말. 나름.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하고. 정의의 메신저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이렇게. 학교를. 무능하게. 한 것이. 하시려면. 이걸. 아예. 스며들게 했거든요. 학교 전체 차원에서. 우리 전체 차원에서. 꼭 또 현관에다 한번 하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는. 학교마다. 자치정부 시간에. 이걸 일제일. 이걸 전교생에게 인쇄가 아니고. 저희는. 연봉고등학기 했을 때. 제가. 학생을. 학생. 생지부장 하면서. 이걸 전교생이 해버렸어요. 다. 학교를. 학교를 넣어드리고. 그리고. 보내다가. 통계 내지 마시고. 그냥 보내다가. 그러면. 그. 생지부엔. 일꾼들이 많아. 어떤 일꾼들이 많아. 교내. 교내. 공사. 교내. 교내. 공사. 대환영. 어떤 날. 그런 애도 없으면. 서운해. 이렇게 하는 애들 놓고. 통계. 통계. 내라. 정말. 열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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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며들게 하고.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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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뒷단까지. 씻지 않고. 이렇게. 제가 미리.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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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학교 비통용. 반지 꼬리. 그리고. 어린이. 좀 됐나 봐. 여기저기. 교실에. 더러운 게 있더라구요. 여기. 보스테이크. 보스테이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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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 소재. 세트. 요거는. 좀. 날랑에. 저. 그. 가장. 좋아하는. 이런 애들한테. 아예. 메일아트에. 관심이. 이런 애들한테. 1인이력을. 여러가지. 그래서. 걔네들이.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를. 더. 일으키고. 근데. 넌. 우리 반에. 메일아티스트야. 그러면. 하던 일도 더 해. 왜냐면. 나를. 이 조직에서. 이 그룹에서. 나를. 받아주고. 나를. 존중 내주게 되는. 요런 역할으로. 하여간. 담임선이 있는. 2인이력을. 엄청. 강구하셔야 돼요. 반지구리. 단축 떨어지네. 단축 닫아주는. 반말. 그리고. 타이거는. 요런. 근데. 히트작은. 최근에 히트작은. 요거보다. 아이스트리. 이. 얼음을 얼려서. 애들 수업시간에. 수행평가. 먼저 한 학생들에게 주는거에요. 예. 요런. 이렇게. 뚜껑이 달려있어요. 위생적이에요. 보리암기로. 이. 이 모든 상품은. 어디가면. 다. 있어요. 하하하. 요런. 요런. 요런 상품. 이거는. 매직 스펀지인데. 요게. 자리에. 나뉘어져있어요. 그래서. 요게는. 거의. 지각 없을거 같은데. 요거. 한개 뜯어가지고. 지각 하나에게. 너. 요만큼. 낙설치고. 다. 그러면. 봉사가. 봉사다올거에요. 저. 생기부장한테. 군. 스러운거야. 선생님들이. 애들. 끌고다니서. 봉사시키는게. 복실들어. 꼭. 생색 쫓아간다고. 관리가 힘들어. 그래서. 이런 방식이에요. 물컵 한자라고. 요거 하나 주고. 그럼 니가. 그만큼.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봉인체로. 애를. 학교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뭔가. 한 느낌을 제거해요. 요런 상품이에요. 선정나온거에요. 요 상품은. 보실까요. 민인체로. 민인체로. 초등학원학교 회관은. 이렇게. 모델 학생의 실상에. 걸려있습니다. 뒤에. 네임댕으로. 이름이 써있고. 오해순력을. 이렇게.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게. 청소지도. 청소지도. 한 방에 해결했어요. 학급비 10만원 받으니까. 어떨할때. 20만원 들어왔고. 천원은. 30만원. 30만원. 이런거. 다 사나도 돼. 그래서. 애들이. 자기 책상 밑에 쓸고. 주번은. 앞하고. 뒤만 딱. 쓸고. 이렇게. 됐습니다. 요런 상품. 다 상품으로 드릴거에요. 네. 지금. 1번. 됐죠. 거기다.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영상하고. 링크가.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애들하고 약속. 내가. 너희들. 뒷담하면. 인상만원. 그런사람이. 인상만원. 손. 이렇게 하셔서. 아예. 우리 학교에서는. 누군가를 따시키거나. 뒷담하면. 타라지게.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버렸어요. 이. 발생하면. 고치풍사. 한방. 어떤 학교에서는. 한방에 열여서. 한방에 열여서.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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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의 기능이. 민원을 전제해야 되니까. 전제해야 되니까. 전제해야 되니까. 진화책. 수업권이나. 티시콜콜. 모든 평가할 때. 모든 활동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하는거. 첫번째 키즈. 한동번에. 링크의 최대한. 최대의. 인구는. 상중이세요. 단독방에. 최대로. 500명. 1번. 500명. 네. 무지화는. 무지화는. 무지홍이로. 카카오버스. 최입니다. 최여사. 정답. 정답. 1,000명이였어요 누가 1,000명이였어요? 얼마 전까지 부가 한 달 전까지는 1,000명이였다가 도사진을 위해서 살짝 열어줬어요 도사진이 워낙 활발하게 사용하니까 살짝 열어줬는데 너무 열어두면 감당을 못해요 그 모든 소품을 서버, 장소, 서버 비눈이 엄청나게 여기서 바로 맞습니다 1인당 7,000명이였습니다 매직스펀지 주겠습니다 1인당 2인당 아니, 카톡이 1,000명이였어요 5,000명? 2인당 이건 간톡방 1번은 간톡방이에요 2번은 개인 개인 내가, 내 카톡방에 2,000명? 2,000명? 5,000명? 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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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명 그러면 5,000명 중 5,000명에서 내가 제일 많은 선생님이 드릴게 내가 카톡방 친구 1,500 1,500 1,520명 또 자기 카톡 자기 카톡 친구 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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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세요? 4,000명 4,000명 5,000명 4,000명 제 카톡 친구가 주은 2600명 5,000명 5,000명 6,000명 5,000명 4,000명 아니 제 카톡 친구가 지금 5,000 6,000명 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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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강의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 학교에서 걷던 모습, 외로움을 숨기려고 다행히 행동을 보이는데 단순교사로서는 아깝다. 이런 애들입니다. 이럴 때 어제 집사람이 와서 경남매에 머리가 아프다고, 소낭이 울린다고, 밤 10시내되서 저한테 아이가 시험지 간 공책에 자살 생각 이렇게 썼다닙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갑갑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격정적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자살을 궁극적으로 이루는 가장 중대한 문제는 자존감의 결론이다. 제가 교직 33년이 있으면서 아이들이 위기 행동을 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자존감이 바닥일 때 애들이 타고 지키면. 그래서 역으로 이 아이가 힘들 때, 그 아이가 힘들 때 당신이 바라봐줘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나도 그대도 쓸만한 인간이야 라는 의식이 되요. 당신이 해줄 일은 그거 하나다. 그것도 자꾸 늘어져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종이접지를 좀 좋아합니다. 잘하진 않아요. 그래도 그 아이가 종이접지를 통해서 당신의 학급에, 당신의 수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챙겨주마. 어제 그렇게 하고. 이런 아이들. 왕따의 우려가 있다. 자산의 우려가 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상담할 능력이 또 안 되잖아요. 물론 소울엔이 방역정신고건 센터에서 자산균제 있는 정답팀이 있어요. 도와주느냐. 이럴 때 첫째는 미리미디어를 해주면. 미리미디어를 해주면. 왜? 집에서 막 슬퍼. 그런데 교신에 가면 내가 빛이 나는거야. 그래서 미리미디어를 해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카톡 메신저로 받으셔서.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미리미디어를 데이터베이스 200까지 있어요. 선생님도 정리하실 거 없어. 그리고 미리미디어를 잘 안되는데 안되는데 다 이유있어. 그거 제가 노하우를 여기다가 정리해놨어요. 지금 학기만이라도. 지금 시작하기 뭐하시면. 기말정사 끝나고 아래애들하고. 이렇게 살살 애들을 구슬러서. 2학 때 미리미디어를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이지. 그 우울했던 애들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소속단입니다. 우리만 애들은 알아줘. 세상을 다 알아줄 필요 없어. 우리만은 날아다니고. 그리고 자동관이 유지되어서. 이렇게. 따돌려. 왜 접돌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수행평가를 다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아까 제가. 그 아이에게. 종이저기를 한 번 한거지 그랬죠. 수행평가를 다양하게. 여기는. 여름에 전해 보면서. 그리울 Ach đất. 내가.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필. 그리고. 여러 분이. 그런. 저. 아직 안나왔어요 이 노래의 배경음악을 노래 부르는 아이예요. 이 팝송을 교과서 소리내어 읽어도 좋고 팝송을 불러서 매듭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반에서 가이던스 임성검사에서 자산이 무료된다고요. 전 깜짝 놀랐고 이게 어디서부터 소리내야 돼요. 뭘 알죠. 어떻게. 그런데 이 아이가 수행평가를 이 팝송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저는 재빨리 아이들이네 수행평가의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딱 쓰고 이 배경음악은 아무개의 작품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학년에다 다 보여줬죠. 쉬는 시간에 우리 반에 남자애들이 있죠. 난경에다 멀쩡돼요. 얘가 어떠는지 궁금해라. 10초만. 안경에다 잠 못자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얘는 이 숙제를 계속 팝송 숙제를 하고 그때마다 아이들은 다 놀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담임으로서 이 아이의 앞으로 행동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전혀 보여줍니다.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얘는 두 가지. 학교에 대한 조속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자존감이죠. 자존감이 찬양. 잘 죽으라고 하면 안 죽어. 원래 죽어. 그래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됐나. 우리 학교가 지금 학교에 졸린 목적이.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을 위해서 잘 학교에 졸린 목적이 저는 자존감이라고. 키하고 키는 남쟁이로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크지 못하면 애들은 큰 사회적인 의미를 주게 됩니다. 그런 방법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폭력은 영상이. 욕에 관한 영상 선생님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는데 EBS에 가면 욕으로 검색하기가 엄청 많아요. 특히 EBS에서 실험을 했던 게 있죠. 양파. 양파 실험. 2분짜리, 3분짜리 편집된 것도 있고 그리고 양파를 기말고사 끝나고 그 의식적인 선생님들께서 칭찬 양파. 칭찬 양파. 그리고 직그러버가 이렇게 이렇게 다 같이 하여간 그 하나, 한쪽은 Funk 문화를 닫기 왼위에 아, 여기 이 후위가 그 로봇이 있는데 또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엄마는 내결로 숨겨봐 안 했어요? 김철아 민망하게 왜 저래 엄마 맨날 집에만 있을 거야? 어 치키치키자키자키 치키치키 쭉 아니 아니요 엄마는 이렇게 해주는 거에요 네 현재 칭찬 양파의 우리은태입니다 짱육 양파의 언니상태입니다 언제면서는 땉육양파가 우리 부분이 좀 더 길어요 오늘 칭찬 양파에게 제가 칭찬을 할게요 양파야 너 너 너무 예쁘다 앞으로도 예쁘시면 좋겠고 내가 많이 사랑해 내가 진짜 너를 많이 사랑하고 양파야 아 your body 예뻐졌습니다 나 우리 양파밖에 없어요. 양판장. 양판장. 그 앞에 없어. 나도 사랑해요. 이제 쌍욕 양파에게는 연구를 해줄래요. 이 양. 빨리 양파야. 곧 가버리기 전에요. 짜자 있어라 이 양파야. 양. 이 주제요. 너는 그냥 내가 딱 손에 쳐먹혀 있어야 돼. 안 돼. 곧 가버리니까. 힛. 알로다. 자 이제 양파가 이래서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오케이. 봅시다. 아아. 여기 학교에서 실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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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 너를 보니깐. 다행히 들어오르네. 그걸로 하시겠습니다. 대박. 이렇게. 이렇게. 이 버전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찬양을 하시면. 기말로서 끝나고. 어.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하지 말고. 어. 좀 제대로. 어. 평상시 못했던 교육을. 정한기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점은 서로. 야. 내가.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영상은 안다. 이렇게. 그래서. 메신저 꼭. 예.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세 민감하다. 정세 민감하다. 정세 민감하다. 정세. 정세. 오빠가 여기 옆에. 가삭종아 계실 때. 상춘.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우리 반에 한 애가 시험 때가 되면 애가 정신을 못 차고. 그리고. 애가. 그 시험 때가 너무 긴장을 해서 선사를 한다. 선사를 해가지고. 그 시험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그걸 뒷처리를 다 못하고 와. 그런데 그 아이는 그걸 모르고 그냥 시험을 본다는 거야. 주변 애들은 미치는 거예요. 이 동네가 그렇게 예민해. 그쵸. 지금. 학부모 교육을. 학부모 총회 때. 저는 그렇게 설득을 해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생겼잖아요. 제가 강동구. 강동구청하고 해서. 초등 학부모들 교육을 계속 하는데. 저희가 학부모. 지금 이 시간에 학부모 교육하며 나오시면. 그 먹고 살게 되시는 거 아니야. 그동안 우리가 애썼잖아. 그럼 애썼는 보람이 있어요. 애썼는 보람이 뭐야. 우리가 애썼는 보람은. 네. 행복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애썼으니까. 애들이라도 좀 덜. 덜.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라도.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본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신경 써서. 요즘은. 이 부분은 뭐. 강사들이 워낙 많아서. 좋은 강사들 모셔서. 제가. 엊그제. 어제. 어제인가. 그때. 이렇게. 교육값이 2년차 됐다고. 현장 교사와 간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학부모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하자. 지금. 전국의 교사들이. 전국의 학교가. 학부모들의. 그 민호 때문에. 몸살을 해요. 어느 정도는. 전. 예를 볼게요. 여기. 자양고등학교. 교육실에서. 있었던. 심화이다. 한 아이가. 컨딩테이퍼를. 시험시간에. 걸렸습니다. 선생님이. 아빠가. 교육실에 오셨어요. 이거. 종이를. 보여드리기. 이게. 되게. 자녀과. 시험시간에. 보니. 이걸. 딱. 보더니. 이 아빠가. 딱. 쳐요. 그러니. 제가. 그 옆에서 봤어요. 저. 무슨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사실. 그 상황을. 예견했어요. 이게. 괴당 수준의. 학부모. 행동들이. 한. 4, 5년 전부터. 자꾸. 들려와. 학교에서. 내가. 학부모에서. 특별교육을 시키고. 학부모님을. 모셨더니. 학부모님이. 아. 학부모님이. 제가 알아서. 학부모님이. 학부모님이. 학교일이나. 신경을. 신경을. 이게. 뭡니까. 학부모님이. 학부모님이. 그 말 듣고. 제가. 책을. 수입했어. 원서 3권. 제가. 영어가라고. 저는. 문재생님이. 그 꼴을. 답을. 찾아야해요. 원서 3권을. 수입해서. 그런데. 웃기는 제고. 이게. 디지컬트 폐허럭 시간 까칠한 학교 까칠한 학교 다른 법을 느끼는 것 그리고 이 책은 몰래가 화가 났고 어려움에 쳐놨고 두려움에 떠난 학교 내 끝에 playing crazy 그냥 미친데 playing crazy 그냥 미친데 내가 만나면 그러니까 학부모님 중에는 그냥 미친분들도 있어요 그런 학부모를 다루는 기술이 없으면 못 견뎌 자유롭게 학부모들 얘기가 다르죠 지금 애들 행동의 대부분은 부모의 태도 양육태도의 이 부분에 자유롭게 부모들을 위하기로 보입니다 자유롭게 부모의 정주의 빈당한거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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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도 여섯 다행이다 돈 롱 옳 남롤 남들 남들 지금 Qatar 대한 ff 내가 태어날 때 경쟁 구입이 몇 대 1인 거 아냐? 몇 대 1인 거에요? 3억 대 1인 거에요. 전 3억 대 1인 거 꼭 해줘요. 너희는 태어날 때 이미 3억 대 1인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반에 경쟁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끊지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 학교? 안 되고. 우리나라? 우리나라로 몇 천이야? 적어도 아시아. 적어도 전 세계를 너의 경쟁 상대를 살면 안 되지. 우리 반은 어떤 대상이야? 경쟁 상대가 아니야. 어떤 대상이야? 도와줄 대상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스트레스 탔죠. 사회가 얼마나 단순해요.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비교는 이렇게 다양한 애들이 학습자가 여기 애들은 청각학습자가 많은 거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청각학습이 많은 거에요. 그 다음으로 시각각습을 신치않습자. 이런 애들. 우리를 괴롭히는 애들이 신치않습자. 그런 애들을 위해서 수행평가를 다양하게 해주셔라. 그래서 그걸 어디다 적어. 얘네들은 선생님 그거 시험에 안 나온거죠. 그 얘기를 왜 그렇게 준비하세요. 이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똘똘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기술학을 가는 애들은 아마 인근 학교에 다니는 애들보다 숨쉬가 더 뛰어납니다. 그거를 땡겨와. 끊임없이 땡겨와. 이렇게 해서 이런 수행이 나옵니다. 이게 공용 단어인데 선생님 여기 영어 단어 하나 쓴 거 있어요. 영어 단어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뭐가 있냐. E X T I N C T I O N Extinction 멸종이라는 단어를 영어 쓴 거에요. 이게 수행 오전이었거든요. 오전짜리 수행을 미친듯이잖아요. 오전짜리 수행을 미친듯이잖아요. 그리고 이 돈을 그러다가 공용 단어를 할 때 침판을 붙여놓으니까 그 해에 우리 제자들에게 Extinction을 모르는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왜? 들어오면 교과실에 들어오면 이 YMCD 아이고 재미을 찾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활욕 외에 소중하게 몇 줄 잡아주면 되잖아요. 팩트만 쓰면 돼요. 맥과 공용 단어에서 단어의 주제어인 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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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을 스무 그립 타키로 표현하였음. 어 거기다 또 나를 한마디 팩트 더 붙여서 그럼 한 석줄별로 들어간 거에요. 그걸 알려줘. 본인이 애들마다 속성이 달라서 그것이 공개되대로 실화되대로 혹시도 있을지 모르니까 뭐 애들이 그렇게 거리 뛰지 않으면 그 아이한테 알려주고 반 턱에다 딱 올려줘. 이렇게 입력했어요. 이게 그렇다. 그렇게 보면 끝이 없죠. 어디까지가 수행기 수업을 또 하나는 이건 홈 메이크업 남녀평등장에서 아빠가 아빠가 육아유식을 낳았어요. 그죠? 표정이 쩔어 힘들어가지고 막 요즘 저같은데요? 요즘 제가 자유를 규칙을 해가지고 파춘구 대신 우리와 파춘구가 월 40만원 들었었는데 제가 40만원 어차피 일을 하고 있어요. 아침이나 근데 어쩜 또 얘가 빨래를 좀 넣어라 이런 축제를 하고 아이를 타려고 해도 이게 이 아이에게 추천서에요. 얘는 영어가 아니고 미대가는데 저한테 추천서 써달라고 왜 미술선생님은 자기를 의심을 봐주지 않았죠. 그러나 송선생은 자신을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송선생님은 자기에게 추천서를 써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거에요. 추천서 쓰기 간단합니다. 그냥 1학기 중간고사에서 요렇게 수행권까지 했더니 요렇게 그림판에서 했어. 2학기 중간에 인터넷 충동 관련해서 요렇게 스킨치라고 하나요. 이 미국이 밀게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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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스킨치에서 레슨 그리고 기말에 남녀병등단원에서 가정 육아유지그라는 남자를 표현해서 당선의 행심을 잘 요약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날로몽을 주셔서요. 맨 끝에 한줄만 썼어요. 학생의 창의력 미술에 대한 열이 성실성으로 훌륭한 미술학도가 되리라 믿어 추천합니다. 추천도 날로서 한줄래요.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나와요. 안내를 가두지 말고 기여하라. 너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수업과 학급에 기여하라. 그러면 선생님이 그것을 생활비록부에 적어주게 생활비록부 세특에 몇 글자까지 입력된다. 초반백자 아니고 500자 아니고 초반백자 아니고 4번 1200자 그리고 800이면 누가 적어요? 1500바이트 1500바이트잖아요. 옛날에 1500자였죠. 근데 이거를 1500바이트 였다가 너무 많다. 항의를 누군가가 한거야. 단 그런 항의를 왜 약간 몰라. 총 4번을 듣지. 이건 이것만 해도 지금 800자로 될텐데요. 그럼 팩트만 쓰면 그래. 장이 15%만 쓰면 장이 15%는 공부하고 나머지는 공부 안했다는 뜻이대요. 수행이라는걸 수행해서는 잘했던 모델이 지금 1500바이트니까 750자 저는 애들에게 저번에 잘하는 애들이 잘하고 특목법 이런애들 그런애들에게는 점수 없어도 괜찮으니까 너희들이 해줘. 선생님이 다 적어줘. 담임기 1500바이트 갖고 있죠. 그거 교과선님이 안해주면 내가 해줄게. 스포틀 애들 수업 에든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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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할때 저는 이걸 보면 가서 큰 맥주를 한잔 다양한 또 이런애들 요즘 마인크래프트 아시죠? 애들 애들 미친게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서드어택 주행 서드어택 엄청 할 때 그때를 가져왔어요. 영성항우 시의사건을 서드어택 게임으로 즉, 말하는게 일단 arrass ہے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